채연아 여기 또 있잖아 이게 채연이 선물인지 열어보자 알았지? 이게 채연이꺼일수도 있잖아 그치? 응 자 열어보자 자 채연이건가 아닌가 채연이건가 아닌가 자 보자 이게 채연이건가 아닌가 흩! 아 채연이꺼 아니네 채연아 여기 또있다 울지마 열어볼게요 어 열어보자요 자 보자 채연이 건가? 채연이 건가 누구 건가? 뭐야 엄마 거잖아 보자 이게 누구 건 거지 보자 보자 채연이 건가 아닌가 보자 제발 기도해 기도해 빨리 기도해 기도해 제발 산타 할아버지 아까 아빠 때려서 미안해요 빨리 기도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야? 아니 빨리 기도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응 산타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아빠 거 해 그럼 이거 채연이 거 아니네 뭐야 이거 채연이 거잖아 열어봐 응 이거 내 거에요? 어 열어봐 빨리 응 뭐야? 뭐야? 내 거에요 그거 뭔데? 이거 내 거에요 어 이거 아플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줘 봐 뭔가 이거 한번 열어봐 자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응 누구 건가 보자 이게 누구 거지 우와 내 거다 빨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하러 가야지 빨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하러 가야지 어 안 돼 있어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어딨어 산타 할아버지 어딨어 어? 산타 할아버지 여기 허허허허 채연아 이제 봐봐요 이거 내 거에요 선물이 마음에 드니 네 아빠 말 엄마 말 할머니 말 이모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된다 네 사랑한다 네 건강하게 크렴 네 응 응